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뭘 사람이 그런 것을 갖고 자꾸 따집니까 사람이 쪼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악함은 아주 사소한 아주 섬세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중요한 사건을 파헤치는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범죄자들이 남긴 작은 단서가 거대한 그런 범죄와 악을 밝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려운 것은 바로 디테일의 작은 단서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범죄를 꿈꾸더라도 그 작고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단서를 남기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 현각을 벌린 자들이 구속되게 됩니다 공병호 TV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비의 내가 대량으로 제조해서 투표관리관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투표관리관도장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최근에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관리관도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검을 제시합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투표관리관도장들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는 건가 추워집니다 아직 단풍 구경도 못 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마치 투표관리관도장의 단풍 색깔 같은 것이 대거 등장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선거에서는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 4인을 사용해왔지만 특별하게 4.15 총선에서는 유독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대량으로 제조해서 배포한 것은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조에 취약한 그런 상황을 선관위가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투표관리관 도장은 만년 도장이 아니라 인주를 묻혀서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한층 설명이 와닿을 겁니다 투표관리관에 사용하는 인주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짙은 색의 붉은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주입니다 짙은 색의 붉은색입니다 우리가 문방구에서 흔히 살 수 있고 또 집에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인주죠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부의 조달물자 규정에 따라서 제품을 납품받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주 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기 위해서 묻히는 인주는 공산품이자 국역품입니다 공산품이라면 국역에 딱 맞게 제조가 됩니다 그런데 인주가 짙은 붉은색이 아니라 단풍색을 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의 인주가 짙은 붉은색이 아니고 노란색 이런 소위 단풍색깔 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에 단풍색이 찍힌 것을 보고 투표자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항의하면서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럼 투표지 교체를 요구한 그 사실이 투표록의 기록으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소위 단풍색 투표 갈리관 도장이 찍힌 것은 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전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던 거죠 박주인 변호사가 제공한 이미지 자료 하단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쿠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을이라 단풍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투표관리관 도장에 단풍색깔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유추나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유력한 추측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입회하에서 직접 찍지 않은 사전투표지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색깔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사전투표지다 한 것이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다면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체에서 제공한 광급 물량인 인주 찌튼 붉은색의 인주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관청에서 사용하는 인주들 가운데 저렇게 노란색으로 된 단풍색 인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투표관리관 도장이 대량으로 인쇄되는 경우라면 붉은색은 농도의 차이나 아니면 실수 때문에 저렇게 단풍색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에서 단풍색에 노란색이 등장했다는 것은 직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찍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로 인쇄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풍색깔의 투표관리관 도장이다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에서 따라서 투표지를 몇 장인가를 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투표지의 진짜냐 가짜냐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판단하면 그 재검표 그 자체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도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서 인쇄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아주 중요한 정거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거물을 사소한 것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저는 박주현 변호사가 제공한 단풍색깔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보고서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아 이것은 인쇄소에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그냥 찍어냈구나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앱손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의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증거의 단서가 바로 단풍색깔의 투표관리관 도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단 한 장 여러분들 단풍색깔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진단하고 추측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냥 우기지 말고 억지 뿌리지 말고 자기감에 의존하지 말고 생때 뿌리지 말고 정치적 수사로 장난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착실하게 증거물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반듯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규명하는 자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따위의 그런 젊은 친구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것이죠 증거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증거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사는 자세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들은 다 싸그리 무시하고 지 주장만 내쉬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짐승은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사람이란 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증거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게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인 거죠 헛똑똑이들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쓸모있는 바보 천치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을 모두 다 파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개해드린 것은 단풍 색깔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대량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인쇄소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또 다른 증거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수준 정도의 유력한 증거물입니다 조재현 주심은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무식함의 소치인 거죠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는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필적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바로 단풍 색깔의 단풍 놀이가는 투표관리관 도장도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거의 쌍백을 이룰 정도로 유용한 부정선거의 증거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